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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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귀엽지? 요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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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 조작. 요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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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한 마늘와 함께 식용유 얇게 튀겨오고 기름에 매콤한 마늘 반죽을 깨닫고 매콤하게 만들어줍니다 물이 많이 익어서 고기, 반죽을 아이템에 넣어줍니다 오늘의 마늘은 치킨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콩나물 애플리카를 추가하니 구워주기 문어 고구마 고구마 시원하게 만들어볼게요 우유 양파를 넣으면 양파 양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척 지지밀했습니다. 이렇게 엊그제 물김치도 안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냠냠을 식구들 덕분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먹자. 먹읍시다. 잘 먹읍시다. 자 오늘은 들깨탕을 했습니다. 네 아주 구수하고. 들깨 냄새가 아주. 음 맛있다. 들깨탕이 좋네. 수고하네. 그게 가을 보약이 되잖아요. 들깨탕이. 아 이거 음식이 시원하고. 맛있다. 응. 맛있다. 음. 맛있네. 간이 제대로 됐네. 응. 간이 제대로 됐네. 응. 까리꼬치 맵네. 응. 맛있어. 약이 다 올랐나봐. 응. 약이 올랐나봐. 약이도 찬바람 나니까. 응. 매콤한데 먹어야죠. 먹어봐. 응. 이거 어때요? 오늘은 당신이 먼저 손수 쳤네. 됐습니다. 손수 칠 적도 있어야지. 네. 자. 물총을 한번 먹어볼까나? 응. 내가 좋아하는. 이거는. 밥에다가 척 걸쳐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야. 맛있어가지고.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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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만 먹어보지 뭐. 그래도 먹고 싶은데. 맛있어 보이네. 맛있어. 음. 안 즐기구만. 안 즐기? 음. 음. 괜히 겁먹었네. 음.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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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를 요렇게 하면 맛있더라구 음 음 간단한 무슨 맛인데 음 이게 이거 탕을 맛있어 이거 음 맛있어? 음 소고버섯이 많이 넣지 그랬어 표고버섯 많이 넣는데 소고기 같아? 표고버섯 씹는게 다 버섯이니까 다 쫄깃쫄깃해 물김치 좀 맛있네 물김치 맛있어? 시원하지 물김치니까 으흥 음 흥 물김치 맛있다 진짜! 음? 맛있네! 아으... 으아... 으음... 자... 일로 먹어야 한다 흐흐흐흐흐 흐흑 흐흑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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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당에 갔다 보니까 마트에 배추 한 폭에 9,000원이야 흐흑 우리 거 저거 빨리 저거 속들기 시작해 흑 속들기 시작하다 이렇게 오므러지게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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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그걸 잘 못 맞춰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먹으면 질겨서 못 먹어, 질겨서. 근데 말린 거, 말린 거는 푹 해서 껍질을 까야 돼. 요거 하나만 했어도 밥 먹겠네. 그러게, 맛이 기가 막히네. 여기다 고춧가루 안 넣어야 돼.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넣으면 지저분해 보여. 이제 된장만 넣고 해야 돼. 된장 넣고서 버무리더라고, 버무리더라고. 물김치가 그만이네. 이제 이렇게 해서 안주 하나 또 이렇게 과를, 고추를 싸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걸로. 매콤해. 이거 들깨탕이 너무 맛있다. 고추와는 맛있다. 밥이 술술 넘어가는데? 밥이 술술 넘어가. 빨리 나오래. 빨리 나오래. 마루가 빨리 운동 가재. 김치 맛있다. 김치 맛있다. 진짜 시원하다 이거. 맛있지? 너 큰아이들은 매운 거 잘 안 먹으니까 그거 좋겠다. 먹방 하면서부터 매운 것도 잘 먹어요. 매운 거 잘 먹어 지금. 원래 매운 거 잘 못 먹었는데. 마음이 좋아졌어. 먹방 하면서부터 매운 거 잘 먹었거든. 맛있네. 들깨를 방앗간에 가서 껍질을 벗기는 거거든. 근데 나는 그냥 집에서 껍질째 그냥 농사진 거 그냥 갈아서 먹어. 이게 까묵까묵한 게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데. 그래도 맛은 있어. 다 먹었네. 맛있다. 집밥이 이게 맛있는 거야. 고추가 살짝 매운 게 더 맛있는 거 같은데. 맛이 바뀌었어. 같이 먹겠다 자꾸. 다 먹었어요. 다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다 잡았어 당진. 두부가 다 없어졌네. 밥 한 손 안 남겼어. 오늘도 냠냠 식구들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좋은 날들이 가득한 하루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